공병호 TV의 공병호 한 사회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때가 많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회도 하나의 경제 단위로 해석하면 수입을 관리하는 일이나 지출을 관리하는 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어떤 사회가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지출에만 지나치게 골몰하거나 지속적으로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그러니까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필시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4월 4일자 한국경제신문에는 수입관리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그런 기사가 몇 가지 들어있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마구잡이로 부리는 양심불량 정진들 때문에 나도 그 대상에 들어갑니까? 라는 그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소득을 만들어내는 분야에서 나오는 아우성과 경보음, 경고의 목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는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자영업 부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실물 위기로 나타나면서 카드사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월 달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자영업은 거의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그런 초토화 상황을 좀 더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카드사들은 6개월 이후를 정말 걱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급증할 경우를 걱정하는 그런 카드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규모는 총 46조입니다 대부분의 카드론은 중소자영업자들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드론 사용자의 60에 70%는 다른 은행과 제2검용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은 신용등급 4등급에서 6등급에 속한 다중채무자들입니다 카드업계 장기자는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연체율이 오르고 늘어난 대송충당금으로 이익이 줄면 올해 말에 적자를 내는 카드사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 증가는 제2검용권과 시중은행 등으로 전의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미 최저임금 급등 등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봅니다 또 다른 한가지 현상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항공업체와 그 밖의 기업들입니다 4월 3일날 항공업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제선의 경우에 1월과 비교해서 가동률이 무려 92%가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제선 가동률은 8%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총 부채는 22조원입니다 이것을 월평균으로 한산하면 매달 4천억 정도를 갚아야 됩니다 들어와야 할 돈은 들어오지 않고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국내의 9개의 항공사가 올해 리스로만으로 부담해야 될 것은 총 1조 5천억 정도에 해당합니다 한국항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총 비행기 대수는 374대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3조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374대 가운데서 지금 324대가 날지 못하고 지금 육지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면 2020년 연말에 대한항공의 부채 비율은 1500%를 육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다른 저가 항공사 LLC는 부채 비율이 4000%에서 5000%로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국적 항공사들을 포기해야 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비단 항공업체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자금 공급을 늘려야 될 그런 기업들이 부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자금 공급으로 살려야 할 기업들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은 일단 살려야 된다는 그런 원칙보다도 대기업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정부는 그 밖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원칙이 설득력을 얻는다면 그리고 정부의 정책 기조로 선택된다면 아마 도산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부쩍 늘어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소득을 만드는 한국의 소득원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라 전체는 지금 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쓸 것인가를 고민하지만 그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득원들은 이미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1월에 상당분 망가진 상태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소득을 만드는 원천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공짜를 줄 것인가에 온 정신이 빠져있는 한국 사회를 보면 걱정스러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 총선은 유권자들이 현 정부를 평가하고 또 진단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지난 3년간 소득원 소득을 만들어낸 원천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발전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는가를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 2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한국 사람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의욕과 계획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유권자들이 엄정하게 평가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얼마간의 돈에 눈이 가려서 잘못 선택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현명한 유권자들의 정말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